이번 리플레이는 제 리플레이구요. 독일 9티어 중형전차인 250 엔스크 남팀 플레이네요 시탑방이고 자주포 1대씩 있고 250같은 탱크는 이제 요즘 약간 인기가 없는 중형전차 라인이기도 해요. 독일 중형전차 라인 중에서 예전에는 되게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 안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 독일이라는 이 250틀이라는 장점이 뭐냐면은 장갑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무게량 무게도 어느정도 나가고 장갑을 가지고 있는 약간 헤디움의 향기를 좀 내보내는 그런 탱크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독일 중형전차 이 250트리가. 근데 소련 탱크 중에 430U라는 트리가 생겨가지고 예전에는 그 430U트리가 장갑이 애매한 장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그도 걔도 헤디움이긴 한데 애매한 장갑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장갑이 확실히 강해졌어요. 250은 거의 넘사벽적으로 상대도 안될 정도로 장갑 성능이 되게 좋고 기동력도 받쳐주면서 주포 데미지도 세가지고 250이 이제 완전 죽어버린거지 그 동일한 헤디움이라는 탱크의 그 같은 라인에서 완전 밀려버리는 거에요. 탱크 성능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이 탱크가 요즘 인기가 없는 거에요. 그래도 이 탱크를 잘 타는 사람도 잘 타는데 어떻게 타야 되냐면은 이놈의 약점이 그 포탑의 이 포방패에는 큰 편에 속하는데 이 옆에 볼타구가 수직장갑이에요. 보시면 옆에서 보면은 수직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수직에 가깝게 각이 직각에 가까워요. 그래서 상대방 골탄이라든지 은탄에 여기가 맞으면 뚫려요. 골탄에 뚫리면 몰라도 은탄에도 맞으면 뚫려요. 웬만한 9티어 10티어 관통력 한 250 이상 정도 되는 탄은 여기 맞으면 뚫려요. 그리고 하체도 뚫리고 상판대기는 강해요. 상판대기는 웬만하면 안 뚫리는데 이 포탑과 하체가 뚫린다는 단점으로 인해서 플레이한게 조금 되게 힘든데 어떻게 얘를 플레이하냐면은 상대방한테 이렇게 정면 싸움을 하지 말고요. 약간 각을 이렇게 줘. 이 정도 각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뒤로 흔들어요. 차체를. 그러면은 어떤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보고 있어. 차체를 비슷하게 틀어놓고 앞뒤로 무빙을 하면서 상대방과 싸우게 되면은 이 탱크 자체가 어느 정도 헤디움성 탱크라서 역기타임과 티타임을 잘 이용해가지고 앞뒤로 흔들어주면은 상대방이 노릴만한 것은 하체 혹은 포탑인데 하체도 티타임이 예리하면 잘 안 뚫려요. 그리고 이제 포탑을 쏘게 되는데 포탑이 볼 따구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앞뒤로 움직이게 되면 볼 따구가 볼 따구를 조정으로 쐈는데 타니 포탑을 맞는 거야. 포함패로 맞는 거야. 포함패 안 뚫려요. 포함패 맞고 혹은 또 앞뒤로 움직이다가 여기 왼쪽 볼 따구를 돌았는데 뒤로 움직이면은 포탑 포함패 맞고 혹은 빗나가고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이랑 싸울 때 정면 싸움을 하지 말고 약간 비스듬하게 와리가리 치는 식으로 상대방 탄을 빼고 내가 받고 그런 식의 약간 헤비라인전에서 아군헤비와 적헤비를 이제 싸우고 있을 때 1.5선 딜지원이나 아예 대놓고 이런 10탑방이긴 하지만은 10티어가 적은 이런 10탑방에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헤비라인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상황을 뭔가 게임 시작하자마자 픽을 봤어. 60TP 4005 뭐 10티어 중현전자 두 대도 얘네들은 사이즈가 딱 봐도 이쪽 개활지 쪽 갈 것 같았고 지금 게임 시작해서 헤비라인을 갈려고 생각했는데 떼십도 지금 개활지로 갔죠? 그러면은 오토숙삼 혹은 60TP인데 나보다 이 시가지 안쪽 이 E3쪽으로 도착하는 시간이 빠른 중현전차가 그 빠른 탱크가 없다고 생각해서 빠르게 들어와가지고 바로 초탄 한 발 박은거에요. 이게 중현전차 유저들은 되게 중요한데 헤비라인전 같이 상대방 탱크가 느린 탱크들이 오는 라인은 내가 먼저 상대방이 생각하지도 못한 위치로 먼저 가가지고 선빵 때리는 플레이를 잘해야되요. 대게 이게 이점이 커 이런식의 플레이가 왜냐면 상대방은 평상시에 적이 열까지 들어오는 적을 많이 못 봤어요. 대처 능력이 좀 딸려요. 그리고 이렇게 라인을 앞으로 땡겨놓으면 아 밀어놓는거지 라인을 앞으로 밀어놓으면 아군 병력되게 따라와 지금 보면은 VK 50 450이랑 콩코러 그리고 스타2 이런 애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죠 저를 제가 앞으로 밀어놓고 그 게임 시작하자마자 그 개월지에 갈만한 적들이 많다는 것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개월지로 적이 많이 갔고 그 제 예상대로 그 시간 쪽에 병력이 적은 상태에서 라인을 앞으로 밀어놓으니까 아군이 빠르게 따라올 수 있는거에요. 이게 만약에 내가 이런식의 플레이를 안했으면 이 아원들은 분명히 여기에서 짱 박혀있고 그 사이에 적 병력 다수가 개월지에 밀어가지고 가두량식을 다하면서 게임이 저 질환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는거야 미연에 방지하고 오히려 우리가 유리하게끔 얘네들이 개월지에 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시가지를 미는 플레이를 해버리는거죠. 그런 플레이에 이 헤듐이라는 탱크 중에서 이 250 라인이 거의 헤비와 비슷한 플레이가 가능해 보면은 여기서도 제가 티탈몽 0티탈몽을 주면서 이 코네이랑 싸울거에요. 지금 지금은 그냥 박, 박치 해버리네요. 빨리 잡으려고 큰 손해봤죠? 이거 60TP 탄 안씹었으면 죽었죠 지금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건데 웬만한 미디움 전차들은 이 430이랑 이 근접전을 할 때 430 탄에 맞으면 다 뚫려요. 하체도 웬만하면 뚫려요. 얘가 뭐 강통력이 높은 탱크는 아닌데 이 근접이잖아요. 근접일 때는 관통력이 낮은 탱크들도 관통력이 좀 센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250이란 탱크는 이런 근접전투에서 엄폐물을 끼고 플레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거의 헤비에 가까운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요. 티탐이요. 티탐으로 이용해서 잘 보세요. 개도만 살짝 보여줘가지고 개도로 탄 씹어주고 딜 넣어주고 자 티타임 침수했죠? 이런 티타임 플레이를 중형전차가 라인전 초근접전으로 할 수 있는 중형전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초근접전 저 때 22 매드 저 탱크가 약간 구공치전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티타임 지금 영티타임에 상당히 강한 느낌을 보이더라고요. 자 시체를 이용해서 제가 아까 이게 이거야 지금 내가 아까 게임 초반에 말했던 거 지금 상대방 입장으로 하여곤 내가 지금 비스듬하게 봐봐요. 상대방 입장으로 하여곤 탱크를 비스듬하게 하고 앞뒤로 움직이잖아. 그럼 얘 이 때이십 입장에서는 나의 약점이 보이긴 해. 근데 이 약점이 얘 이 입장에서는 좌우로 왔다따 하는 거예요. 앞뒤로 나는 탱크를 비스듬하게 해놨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앞뒤로만 움직이는데 얘 입장에서는 나의 볼타구가 좌우로 움직이는 효과가 발생해서 얘가 지금 나처럼 방금 쐈는데 볼타구 노리고 쐈겠지만 포방패 맞아서 도탄. 그리고 나는 장저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딜링 지금도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주고 지금 얘 안 보니깐 포기해줬게 포기 때문에 400으로 봤구나 프리딜 프리딜 바로 해주고 걔도 끊어놔가지고 도움딜 1025 먹어버리고 프리딜 프리딜 이제는 뭐 게임 이겼죠? 이 게임을 승리로 가져간 플레이가 진짜 아주 빨리 비는 플레이예요 그리고 이 엔스크란 맵 남팀에 걸렸을 때 북팀의 헤비들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남팀의 중형전차가 이 안까지 들어가는 이 E2까지 들어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더 빠른 탱크가 있어요 근데 그 더 빠른 탱크가 내가 여기 지나가는 사이에 떼십이 떼십이 여기를 버였기 때문에 떼십 같은 탱크는 빠르거든요 나보다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것도 그걸 떠나서 애초에 이 보통 유저 월탱의 한 90%의 유저들은 보통 적 탱크들이 이 E2라인 지역에 게임 시작하자면 바로 들어오는 경우를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해서 여기서 약간 긴장풀고 이동해요 그리고 웬만한 탱크들은 아까 그 60TP처럼 여기붙어있거나 여기붙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아까 430U도 그렇고 떼사사도 여기 안에 있었어요 대부분 이 안쪽에 여기 이 두개 이 D4 이 D4 라인에서 꿀을 빨려고 여기 처박혀있어요 초반에 그다가 좀 아 별로 없네 하면 이제 슬금슬금 헤비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월탱하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픽상황성 내가 그런 그런거를 노리고 초반에 빨리 밀어서 아군 병력들을 이 시가지 E2안까지 들어 보낸 다음에 라인을 빨리 정리하자 이런 느낌으로 게임을 시작한거에요 그래서 지금 게임 결과가 이렇게 된거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아군 병력들이 이 시가지에서 힘을 신지 않고 계속 뒤에서 그냥 그냥 적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라인전을 했으면 역으로 이 반대편 라인이 빨리 밀렸을거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시가지 라인을 빨리 밀었기 때문에 적들이 백업 병력이 오느라 이 라인을 못 민거지 적들이 시가지에 잘 버티고 있었고 얘들이 백업 병력이 안왔으면 여기 라인을 우리가 역으로 밀렸을거에요 결론은 이 리플레이를 배울 수 있는 점은 픽과 이 250년 탱크의 장점과 이 250의 탱크로 이제 난전을 할 때 노하우 그리고 이런 전략이 있다 내가 앞에서 선두로 그 아군 헤비들을 이끄는 전략이 있다 그 정도가 되겠네요 아군 방송 방금 켰어 마지막 깔끔하게 키블이까지 잡아가지고 5킬 결과창은 전차 에이스를 땄구요 능력자에 8만 2천 크레딧 11,200 경험치에 채권 하나 이것도 뭐 이벤트 했나봐요 원래 이렇게 만경험치까지는 안 봤는데 첫 승리 4배 이벤트였구나 직접 딜은 4,948 딜에 스팟 딜은 1832 딜 1,800 faster 다행 1832 딜 1832 딜 1832 딜 1832 딜 1832 딜